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의 반미주의 정신 나아가서 쿼드를 거부하는 그 본심이 들통났다 이에 대해 미국은 문재인 오케이 8천만 회분을 풀겠다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왜 한국군에게만 55만 회를 주겠다고 이번에 발표했는지 그 본질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들려오는 외신들의 본질은 무엇이다 이번에 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카멜라 헤리스는 이미 17일과 16일에 무슨 걸 발표했습니까 이미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백신을 줄 것이다 우선순위를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한 이후에 공동성명에서 얼마나 많은 걸 기대했습니까 최소한 천만 회 이상 2천만 회 이하의 코로나 백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스스로 아가리지를 했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55만 회의 코로나 백신을 한국군 미군들과 접촉이 잦은 한국군에만 주겠다 이거에 대해 미국의 밀리터리 타임즈와 성조기 데일리 군과 관련된 매체에서는 무엇이라고 발표하고 있느냐 바로 문재인 정권의 반미주의 나아가서는 코드 반대에 그 코드를 거부하는 거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을 가지고 놀았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별공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이가 대만과 관련된 언급을 했죠 사실상 반중국 선언을 어쩔 수 없이 미국 때문에 했는데 이후에 백신과 관련된 이 상황에 있어서는 완전히 극반전했죠 또한 그 전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하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코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여기에 이제 코드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 필리핀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나아가서는 방글라데시까지도 참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중국연합전선을 만드는 게 코드의 본질이죠 자 문재인 정권은 한미정상회담 하기 전까지 미국 언론들이 주구장창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든 코드와 관련돼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믿음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CSIS의 수석연구원인 빅터 차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하고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2월달과 3월달 최소 두 번 이상 코드에 공식 가입을 하라고 초청을 했는데 한국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폭탄 선언을 했죠 이거에 대해 외교부가 이 사태를 설명하느라 해명하느라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코드 초대 초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또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 이번에 밀리터리 타인즈와 성적이 데일리가 결국은 문재인은 제 발등을 제 스스로 찍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약 8천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풀겠다고 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기대를 많이 한 것이 한국 정부다 그러나 정작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8천만 회분의 백신 공급 중에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분량은 55만 명분이라고 밝혔다 그 양은 전량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군 전원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조 바이든은 55만 명의 한국군은 매일 미군과 자주 접촉한다며 이들 55만 명의 한국군 병력을 대상으로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실상 조 바이든은 한미군사동맹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강력히 밝힌 것이며 이러한 미국의 발표는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확고한 조 바이든의 의지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성토라고도 분석한다라고 성조지 데일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성조지 데일리는 이번에 분명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하든 쿼드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줬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본인도 또 문재인의 한미정상회담 팀들도 미군과 관련된 쿼드 관련 군사 전문가들과 쿼드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초청이나 초대 아예 없었다 아예 쿼드는 입에 달지도 않고 입에 꺼내지도 않을 생각을 하고 왔다라고 성조지 데일리는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밀리터리 타임즈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바로 문재인의 반 쿼드 정서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그 당시에 올해 2월, 3월, 5월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에서 얼마나 많은 쿼드 문제의 시그널을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날리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한미정상회담 팀이 미국의 국방부 쿼드 관련 담당자들과 또 실무자들에게 그 어떤 언급도 없었고 접촉도 없었고 나아가서 그러한 사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차라리 미군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한국군에게 미국산 백신을 맞추는 게 나을 것이다 이것은 곧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너는 거짓말쟁이고 넌 쿼드를 반대하니까 너의 정권을 통해서는 안 주고 우리 미군들이랑 같이 군사훈련을 하는 우리 한국군 한국군에게는 우리가 55만 명분을 지급해 줄게 이게 얼마나 개망신당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밀리터리 타임즈는 이러한 현실적인 결과는 결국은 문재인 스스로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의 국방부 일본 호주 나아가서는 인도 대만까지 이어지는 신안보동맹 아시아 신안보동맹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그 중요성을 폄훼하는 것이며 아예 조화시키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리들의 그러한 인식에서부터 벌써 조 바이든 행정부는 8천만 회분의 백신 공급하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한국의 군인들에게만 주는 것으로써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연먹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8천만 회분의 백신을 어디에 풀고 있습니까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영국, 일본, 호주, 인도 동맹들에게 풀고 있는데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반미주의, 커드의 거부에 문재인이를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가지고 놀았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병신이란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